안녕하십시오 여러분 포켓몬마스입니다. 다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오늘 또 계속 푸른충격 브레이크 부스터 팩트를 개봉할건데요. 첫번째 부분을 안봤으면 꼭 그 부분을 먼저 보고요. 그럼 이 두번째 부분을 보세요. 자 이게 또 세번째 푸른충격 브레이크 부스터 박스고요. 그리고 아직도 어떤 좋은 카드를 만났습니다. 자 과연 어떤 카드를 오늘 찾을 수 있을까요? 굉장히 기대하고요. 굉장히 궁금합니다.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?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팩트를 갈갖고 자르고요. 그럼 개봉을 시작합시다. 자 그러면 시작해요. 자 이제 팩트를 개봉을 합시다. 이제 카드만 뽑으면 되는데 어떤 카드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? 굉장히 궁금하고요.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? 자 어떤 EX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브레이크 카드도 찾을 수 있을까요? 오늘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자 레인보우 헤너지가 처음 팩에서 나왔고요. 그럼 이 두번째 팩 이렇게 개봉합시다. 자 모래두지, 총화, 두두, 배바닐라,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크. 자 레어는 아직도 안나왔고. EX도 아직도 안나왔습니다. 자 야나키, 바닐라, 바닐라, 제임, 그리고 얼음기신 EX 또 나왔네. 아 진짜로 아니 얼음기신 EX가 또 나왔습니다. 아 말이 안돼요. 아 기가 막혀요. 계속 이 카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 진짜로 얼음기신 EX 이제 세번째로 내가 뽑았네요. 박스에서. 아 진짜로 안나왔으면 좋은데. 아 뮤츠 EX 어디있냐. 자꾸만 얼음기신 EX만 나와가지고. 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래도 아직도 좋은 카드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데. 과연 어떤 카드일까요. 자 배밴크. 아쉽게도 얼음기신 EX가 또 나왔네요. 말을 할 수가 없네요. 자 선인왕, 고우스, 부부, 뮤츠 소울링, 고지. 제 운이 이렇게 안좋을까. 아 계속 얼음기신 EX가 나오니까. 플라제스. 조로아크 브레이크. 말이 안돼 또. 조로아크 브레이크도 계속 뽑고.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이것도 세번째로 제가 조로아크 브레이크를 또 뽑은거네요. 아 몇번이나 나온. 아 몇번. 계속 나오네요. 계속 얼음기신 EX하고 조로아크 브레이크만 나오네요. 아 또 다운 박스에서. 다운 프론 충격 박스에서 또 두 카드가 나온게 아니야. 아. 플라제스 브레이크는 안나오고. 뮤츠의 EX는 안나오고. 계속 얼음기신 EX하고 조로아크 브레이크만 나와가지고. 아. 기가 막히네요. 진짜로 고지 아프네요. 이 카드가 제발 다음에 안나왔으면 좋은데. 아 그냥 기도로만 해야할 것 같아요. 계속. 자 벌써 두 카드 좋은 카드는 뽑았구요. 아 좋은 카드가 또 하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. 개봉합시다. 아직도 부스트 팩들이 많이 남아가지고요. 안타깝게도 얼음기신 EX하고. 아. 또 조로아크 브레이크만 나와가지고. 기분이 매우 안좋습니다. 아. 자 어떻게 말할순 없지만. 자 선인왕 플라제스 프사이저. 아 기가 막히네. 어떻게 계속 똑같은 카드만 나올수 있을까. 자 첫번째 카드는 두두. 조로아 플라베베 제인 야부왕. 좋은 카드를 하나만 더 뽑았으면 좋은데. 아 근데 벌써 두개가 나와가지고. 더 안나올것 같습니다. 자 아차프. 반박지. 부우구. 고스트. 그 엑스라이즈래요. 자 그리고. 어 초점 잘 안맞으시네요. 자 아차키 야나프 블루. 미추솔링. 그리고 루브도. 이게 이제 마지막. 어. 팩 3개밖에 없네요. 자 리그레. 블루. 마그케인. 엑스돈. 고지. 그리고 고지가 마지막 카드구요. 자 이제 세번째로. 마지막 부스트 팩이 남았습니다. 자 여기서는 코일. 분터도리. 리그레. 링곰. 그리고 블레이범레어. 자 두번째 부스터 팩입니다. 마지막으로 두번째. 두개밖에 안남았습니다. 자. 바닐프티. 모래두지. 야나키. 밤선인. 가벼운 돌. 가벼운 돌이 마지막 카드가. 자 그리고. 마지막 부스터 팩입니다.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. 좋은 카드 하나 더 나올 수 있을까요. 자. 타검니. 뭐내두지. 도치마론. 브랑블루. 그리고. 베바닐라. 자. 그러면. 이번편은. 이렇게 끝났습니다. 레어카드 두개 뽑았구요. 블레이범하고 엑스라이즈. 아고 얼음귀신이 엑스하고. 조로아크브레이크를 또 뽑았습니다. 세번째 부스터 팩에서. 또 나왔습니다. 참 기가 막히네요. 계속 이 두 카드를 뽑으니까요. 아.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지금. 제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. 다운풀은 충격 브레이크 부스터 박스에서는. 꼭. 플라제스 브레이크. 하고. 밀축 이 엑스를 찾았으면 좋은데. 아. 자꾸만 얼음귀신 이 엑스하고. 조로아크브레이크만 나오니까요. 흐흐흐흐. 말을 할 수가 없네요. 네.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. 그냥 제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자. 그러면. 또 영상이 재밌었으면. 좋아 버튼 눌러주고요. 구독해주고요. 댓금도 써주세요. 자. 그러면. 다들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리고 제 영상들 많이 보세요. 그리고 감사하고요. 그리고. 다들 또. 다음에 뵙시다.